식사를 하셨습니까? 이것은 구라다. 이것은 구자. 이것은 산삼순백 광고입니다. 드디어 나와버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온 산삼진구구가 나머지 1%를 채워가지고 더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버렸습니다. 1% 인삼열매마저도 산삼열매로 바꿔버리고 산삼도 20뿌리에서 30뿌리 그래서 드디어 100% 한 뿌리로 이 한 병을 만들어 버립니다. 먹어볼까요? 아따 색깔부터가 진해요. 아무튼 걸쭉 겁니다. 이 산삼순백의 산삼은요. 지리산 함양에서 자란 것이지요. 함양이란 곳이요. 부엽토가 엄청나게 풍부하고 게루마늄이 5배가 많아갖고 예전부터 10만이 분들이 가장 많이 산을 타는 지역이기도 하지요. 게다가 유기농 산삼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산삼의 유기농 인증이라는 것은요. 다른 식물과는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인삼밭에서 키워갖고 옮겨 심은 것이 아닌 중국산 뿌리를 수입해 갖다가 심어갖고 국내산유 허는 것이 아닌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 손 타지 않고 세월을 꿋꿋하게 버텨낸 증명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왈 이제 내 인생에서 산양산삼한테 더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1 플러스 1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다만 한 박스에 한 박스에 만 원씩은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홍삼 가격이긴 하지요. 그것이 마음에 걸리셨는지 그 귀한 산삼 치명안을 계속해서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소중한 가족에게 고마운 분들께 오늘부터 100% 산삼을 선물해 보십시오. 산삼은 다릅니다. 산삼순백 광고 끝 록셔리 컬럼 시작 허겁습니다. 중재안을 받아들이게 만든 분이 중재안마저 반대를 했네요. 처음 밀어붙였던 그 검찰 정상화. 그 민주당 법안보다는 후퇴를 했지만 중재안으로는 입법과정이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죠. 다행히 박병석 의장도 본인이 만든 중재안에는 발목을 잡지 않네요. 당연한 것인데도 고마워해야 한 상황이 웃기긴 한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대한민국 서열 2위에 빛나는 국회의장이신데요. 이제 앞으로 또 다른 벽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도 힘이 센 분들이 정권까지 가져가셨으니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두르는 분들이 가장 큰 권력을 잡았으니 기상촌회한 방법들로 검찰개혁 무력화를 시도할 겁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버티면서 밀고 나가려면요. 박홍군 원내대표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깡다구가 센 분들이 앞으로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되어야겠죠. 뭐 그건 나중에 할 이야기이고 오늘 뭐 다른 할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열이 뻗쳐갖고 꼭 해야겠네요. 구독! 민주당에서 원래 내세웠던 검찰 정상화 법안에서 후퇴를 하게 만든 밀려버리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분이 있죠. 검찰 권력을 지키기를 원하는 보수 언론하고 국민의힘한테 합의된 법안을 뒤집을 수 있는 명분을 안겨주신 분. 개혁을 하라고 민주당한테 안겨준 180석으로도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번번이 막히다가 겨우겨우 뚫어낸 분위기를. 그 개혁 과정에선 보이지도 않았던 분이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누구한테 맥살을 잡혔는지 혼자 힘으로 뒤집으려고 작전을 세웠다가 들키시고도 여전히 남은 총알 가지고서 난사를 하고 계시는 분. 양양자씨 이야기를 또 해야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찬반 과정에서 기권을 해불었죠. 몰라요. 본인 말로는 기권이라지만 저는 반대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찬성하는 분들은 기립 이렇게 했는데 혼자서 앉아있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디 참 웃기죠. 이분이 원래는요. 민주당 원안 원래 법안에 반대한다면서 90일 이후로 법안 통과를 미뤄갖고 검찰 정상화를 검찰 출신 윤석열 정부한테 맡기려는 어이없는 시도를 하시다가 입장문이 유출이 내불면서 뜻을 이루지 못하셨는데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으로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에 대해서도 찬성을 안 하셨어요. 왜죠? 뭐죠? 왜 그랬을까요? 누가 뭐 다독이면서 아이고 의원님 거 원하시는 대로 중재안이 나왔으니까 민주당 의원으로서 자 함께 하시죠. 이런 얘기를 안 했나 보죠. 가만 보면 이 양양자씨는요. 정치를 대접받으면서 하고 싶어하는 분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무도 의원님께 눈길도 주지 않으니 서운하셨나 봐요. 그러시면 안 되죠. 진짜로 서운하고 화가 나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압박을 이겨내고 개혁에 앞장서는 의원들 아닐까요? 양양자씨하고는 말도 섞고 싶지 않은 것이 개혁을 추진한 민주당원들의 지금의 마음일 겁니다. 왜? 양양자씨가 너무너무 무서운 일을 계획을 했으니까요. 기습 무력화를 노렸으니까요. 망치 들고 뒤통수 칠라다가 딱 들켜버리셨으니까요. 그 시도가 들통일하고 의원님 덕에 민영배 의원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가루가 되도록 두들겨 맞고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한테 작업을 할 동력을 넘겨줘갖고 결국엔 많은 부분에서 뒤로 물러나버린 중재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양양자씨는 반대를 하셨죠. 그러더니 다음날 바로 다음날 또 SNS에 글을 올려갖고 좋은 기사거리를 주셨네요. 글 내용을 보면요. 박병석 중재안을 보며 민주주의란 대화와 타협 속에 꼽히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요. 타협했잖아요. 그래 놓고 왜 반대를 하실까요? 그 이유가 다음 글에 나옵니다. 소리치고 떼쓰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소리치고 떼쓴 게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었는데 그렇다면 검찰 정상화에 반대하며 소리치고 떼쓰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봤으면 중재안의 찬성을 허셨어야죠. 그러나 양양자씨가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소리치고 떼쓰는 걸로 보였나 봅니다. 그러니 법안 통과에 반대를 했겠죠. 거친 말은 좀 참겄습니다. 그러면서 또 원점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야가 양보하고 타협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저기요! 계속 얘기하지만 양보하고 타협해가지고 중재안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걸 국민의힘이 한동안 무서워가지고 뒤집은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민주당이 잘못한 겁니까? 왜 자꾸 내부 총질을 허십니까? 하긴 뭐 그게 편하긴 하죠. 조중동이 우쭈쭈해주고 그 무서운 검찰과 국힘한테 찍힐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건 좀 물어봅시다. 대화와 타협을 원하셨다고요? 그럼 본인은 어떠셨습니까? 법사위로 와달라고 했을 때 사모임 했을 때 반대 입장인 본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셨으면 대화와 타협을 하셨어야죠. 안했죠. 오히려 무서운 시도를 하셨죠. 조용히 아닌 척 숨기고 있다가 당일날 무력화시키려고 하셨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가지게 되고 당연히 검찰 정상화는 실패한다는 걸 알면서도요. 몰랐다면 정치하시면 안 되는 분이고요. 그랬던 분이 본인 입으로 대화와 타협을 이야기합니까? 뒷부분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첨예하게 대립할수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을 완성해야 한다. 또 물어봅시다. 양양자 씨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로 국민의힘과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장서갖고 뭔가를 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조중동한테 끌려 나와서 불특정 다수한테 발빛이 각오하고 앞에 나선 적이 있냐고요? 있다면 이런 얘기 못하실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테니까요. 앞줄에 선다는 것이 그분들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알 테니까요. 좋아요. 국민의힘이 어떤 사람들인지 뉴스만 보셔도 아실 텐데요. 혹시 보수 정편만 보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국민의힘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집단이 아니라는 걸 아실 텐데요. 당장 이번에도 민주당이 타협이란 것을 통해 마련한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놓고도 대놓고 까버리고 얼굴 색깔 바꾸는 모습을 현장에서 두 눈으로 찍혀보시고도 이런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뒷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보고 계시니 나서서 싸우는 의원들 얼굴 터지고 코피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 모양이죠. 검찰개혁을 원한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셨죠. 양양자씨가 지금 하는 말들이야말로요. 검찰개혁의 동력을 빼고 있습니다. 개혁을 바란다고요. 양양자씨가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개혁이란 말을 꺼낸 적이 있나요? 단 한마디도 검찰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자격으로.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지지자들이 명령한 대로 앞장서갖고 개혁하겠다고 개고생하는 의원들 뒤통수에 몽둥이 찌를 해대고 계시냐고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 잘난 대화와 타협으로 협치함 만들라고 해놓고 정작 만들어놨더니 왜 또 반대를 하시냐고요. 제가요. 양양자씨 이야기를 최근에 했죠. 그리고 또 양양자씨를 언급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분이 얘기하는 뉘앙스가 달라졌어요. 처음 그 들켰던 그 입장문. 그 입장문에서의 양양자씨는 정치를 그만둘 각오를 하고 쓰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해놨어요. 근데 며칠 새 올라온 글들을 쭉 보고 최근 글을 딱 보니까요. 이 발언이나 행동들을 보니까요. 아직도 정치를 계속 하실 생각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기 정당화 그리고 자기 입지를 위해서 아주 발버둥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또 오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정치인이라면요.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럼 하세요. 정치 계속 하세요. 본인을 뽑아준 사람들에게 또 지지받을 자신이 있으면 하십시오. 근데 자신이 없으시면요.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협치를 통한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고 있는 국민의힘에 가서 하십시오. 그라고 혹시 아니길 바라지만 양양자씨가 검찰이 무서워갖고 그런 짓을 꾸몄다면 이제 뭐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검찰도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는 걸 인정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치인이 지지자를 쳐다봐야 정치인이지. 식사합시다.